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레슨 받고 왔거든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레슨 받고 왔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초꽃떼 초꽃떼 네 자 하오 좋습니다 근데 조금 초꽃떼 떼어 발음이 조금 더 잘 나와서 초꽃떼 네네네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펑떼 초꽃떼 그 외쌤 자자 커 매이며 다시 해보겠습니다 매이며 펑떼 지워줄 차니 그 외쌤 자자 커 매이며 부가신 초꽃떼 네 괜찮아요 미셔츠 시즈제의 최종떼 니다 스니깔 우파카키 샤 시즌이 너무 덩 왜 중붙떼 룩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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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순수 룩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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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가 더 많으니까 뭔가 좀 더 신나는 게 있네